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돈 쓰시면서 A9 구매하신 거거든요? 청소기 뒤에 문기 청소기가 하나 달렸다고 생각하셔도 돼요. 헷갈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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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헷갈비는 다 맞았고요. 그리고 실측을 써보시면 헷갈비는 이 청소기에서 정말 헷갈비는 A9 이어야만 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이고 저것들이 나니는 앞에서 안 볼란다. 나니 너무 불쌍해. 이거 대체 뭐하고 있냐. 아휴. 이 애미 애미가 새끼 있는 앞에서 지금. 아휴. 나니 불쌍해. 아휴. 아휴. 아휴.